음악 참 지난 공석이hen요 됐어요? 그 베트남 친구 말이에요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? 민준 씨한테서 들었어요 제가 학교 앞 별카페에서 기다렸는데 그 친구는 학교 뒤 별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오, 그래서요? 한 시간 동안 서로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? 네, 핸드폰이 망가져서 연락을 못했어요 아쉽네요 제가 다른 사람 소개해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그 친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